나는 캔만 먹는 캔도깨비! 난 플라스틱만 꿀꺽! 플라스틱 도깨비! 나는 종이만 먹을래! 종이 도깨비! 아유 배고파! 얼른 우리 입에 넣어줘! 쏙쏙! 자 소개합니다. 먹개비! 도깨비들! 알았어요. 캔은 캔 도깨비한테, 종이는 종이 도깨비한테! 그렇지.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도깨비한테 주면 되는 거죠? 그렇지.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어요? 네! 좋아요.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? 우리 친구들 모두 출발! 자, 우리 도깨비들을 배불로게 먹여줍시다. 자, 캔 도깨비한테 캔을! 자, 종이 도깨비한테는 종이를! 플라스틱 도깨비한테 플라스틱을! 플라스틱을! 앙냥냥 마신다! 이 친구들 나 배고파! 많이 많이 먹여줘요! 플라스틱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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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틱 도깨비한테! 플라스틱 도깨비한테! 그렇지. 잘한다! 플라스틱 도깨비한테! 플라스틱 도깨비한테! 플라스틱 도깨비한테! 좀만 더 힘내봐요. 자 끼리끼리 종이는 종이 도깨비한테 종이 도깨비한테 자 플라스틱 도깨비한테 자 종이 도깨비한테 그렇지 냠냠 쩝쩝 맛있게 먹여주세요. 종이 도깨비한테 그렇지 쏙 쏙 짜잔용 이제 없어요. 다 넣었어요.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자 종이는 종이끼리 캔은 캔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해낸거죠. 그쵸 짜잔용 그럼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다 잘했다 멋지다 우와 우와 오잉 어? 병이네? 이것도 버려야죠 음 이 병은 따로 모아서 가져갈 곳이 있대 오잉 어디요 병 병병 빈병 모아 빈병을 모아가면 돈 돈 돈이랑 빈병이랑 바꿔줘요 랄랄랄라 기분 좋아 랄랄랄라 병병 빈병 모아 오늘도 즐거운 빈병 무기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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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빈병 보아서 요구르트 박지롱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해봐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뿌이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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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놀이터에서 놀고 나면 손 씻자 강아지하고 놀고 나면 손 씻자 화장실에서 쉬일을 하면 손 씻자 먹기 전에는 꼭꼭꼭 손 씻자 놀이터에서 놀고 나면 손 씻자 강아지하고 놀고 나면 손 씻자 화장실에서 쉬일을 하면 손 씻자 먹기 전에는 꼭꼭꼭 손 씻자